Q. 플레이어스 가이드 궁금한거 못참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앰플 라이브러리 특집 2탄 오렌지에서 제작되는 라커 15 테러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메사북이 캘리포니아 트위드를 시작으로 매우 사이즈가 큰 특집을 연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집으로 다루는 앰프의 사운드도 다양하게 들려드리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일렉기타들과 연결했을 때 궁합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특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특집이 오래도록 지속돼서 진공간 앰프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연주자분들이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손쉽게 찾아 듣고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싸그리 다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다뤄볼 앰프 오렌지 기타 앰프 라커 15 테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커 15 테러는 0.5와트 1와트 7와트 그리고 15와트 출력으로 집과 스튜디오 그리고 공연장 등 어디에서나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전천후 포터블 풀 진공간 앰프입니다 라커 15 테러는 논마스터 파워의 자연스러운 클린톤과 균형감 있는 개인을 즐길 수 있는 두 개의 채널을 탑재해 깨끗한 클린톤, 빈티지한 브리티시 크런치톤, 힘있는 개인톤까지 다양한 장르와 연주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앰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펙트 루프로 외부 이펙트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도 있으며 믿음직한 내구성과 가벼운 무게, 포터블한 사이즈로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서도 최고의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우선 라커 15 테러의 외관과 기능을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커 15 테러의 전면부에는 온오프 스위치와 스탠바이, 풀파워, 하프파워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내추럴과 더티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내추럴 채널 볼륨, 더티 채널 볼륨을 조절하는 볼륨 노브로 고음, 저음, 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트래블, 미들, 베이스 노브, 게임량을 조절하는 게임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샌드 리턴 단자와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푸스위치 단자가 있으며 다양한 스피커 임피던스와 매칭할 수 있도록 16옴과 8옴 스피커 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모델과 텔레캐스터 모델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앰프게인 사운드, 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할 사운드와 크랭크업 된 상태의 클린 앰프게인 드라이브 페달 사운드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업 가 Sehr Nice 플랭크업 크랭크업 크랭크업 정 Beat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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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오렌지, 이런 테러 시리즈, 작지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 컴팩트 앰프 시리즈.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물론 그 인기의 힘이 부어 지금 다양한 종류의 테러 시리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봤자 미니 앰프제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크랭크업 된 사운드는 무시 못할 정도로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 있네요. 이게 확실히 진공간 앰프 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깔았을 때는 일단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형태가 어떻게 됐든 성향은 취향 따라갈 수 있겠지만 역시나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선은 당연히 나오면서 요즘 어쨌든 저희가 앰프 사운드 리뷰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이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옥수 덕분에 지금 들어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이 풀크랭크업 됐을 때 나오는 소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저희가 들으면서도 정말 감동하게 되는 그런 야생마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앨범에서나 듣던 그러니까 얘네는 이 뭐 막 앰프에 불이 붙고 그러면서 녹음을 했다라는 이 뭐랄까 통해 듣고 통해 듣고 통해 듣고 전설적인 약간 전설적인 그러면서 들어봤던 게 전부였는데 아까 은정씨가 정리해 주신 대로 옥수가 출연을 하면서 이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실제로 저희도 앨범에 녹일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들어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참 많이 세상이 좋아졌다. 전 그 사실 앰프에 불 붙는 영상은 피트타운시엔트가 후 라는 밴드가 있죠. 더우라는 때 피트타운시엔트가 막 치는데 뒤에서 앰프에서 불이 막 나는 라이브 영상이 있어요. 그거 아마 더우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피트타운시엔트가 미쳐서 기타를 치는데 뒤에서 앰프에서 불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옆에 스탭들이 어떻게 하죠? 근데 계속 쳐.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험버커 사운드를 대표하는 레스폴과 SG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셨습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